에잉 키보레잉 정글이나 하자 정글로 좀 시키자 머리 좀 마스터 0점이나 다이아 1이나 비슷해요 그 이제 마스터 한 100점을 찍어야 마스터끼리 만날거야 어 진짜 이거 2판 치면 간다 아시잖아 다이아 간다 진짜 아니 마스터는 승급하고 3판까지 봐줘 그 다음 분도 안 봐줘 안 봐줄거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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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요 집중하자 진짜 나 다이아로 다시 갈 수 없다 아 근데 지금 아드가 없는데 아 까비 네이스 뭐하냐 뭐하냐 왜 맞아 저거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맞아? 졸라기네 아 진짜 굳이 풀 없다 따야 돼?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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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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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젊은데요? 25살인데 오케이 좋았다 네이스 네이스 그 맞춘건 뽀록이에요 그 맞춘건 뽀록이고 누구거나 바로 차고 그냥 날렸는데 맞았어 씬 아 아니고 거부가 못해서 내가 잘해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니 원딜할때 진짜 아니 원딜은 좀 따를랑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뭘 돈 벌라고 일부러 원딜해 뭔소리야 아니 진짜 아 난 억울하네 진짜 원딜은 진짜 말했잖아요 서프 못하면 같이 망한다고 진짜 개오굴하네 사람들이 이걸 몰라주네 아 이겼다 뭐야 음 으 으 아.. 드디어 드디어 이겼네 마스터 올라가서 와 진짜 이렇게 또 살아가네요 예 아 유보판은 조금 진지하게 했어요 이게 지면은 또 다이아로 떨어져가지고 팀이 다 잘했어 이거는 미드도 잘해주고 봇이 계속 솔필 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어 정글로 그만 가자 쥐환아 아 저는 고맙습니다 아니야 저 제 정글은 제 정글은 그냥 딱 그냥 1인분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요새 정글 메타라 정글로 1인분 해서 못 올라간단 말이야 어? 뭐야 내가 정글을 막 엄청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2,3인분 하는 것도 아니야 일단 1인분이라서 원딜 해야 돼 2,3인분 하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겸손하고 캐리하는 정글러 주인성 곱창나고 맨날 남탓만 하는 원딜러 허니새끼 당이중인격 아님? 무슨 소리야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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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루사장 루사능